오 이래가 떨어지겠는데 자 해파리가 저렇게 쉬고 떨어지는구나 오 자 요건 야 쪼금이 탁 떨어지겠는데 오 오 저렇게가 떨어진다 곧 떨어지겠는데 한 개만 붙어있어요 아주 연하게 하나 붙어있고 한번 떨어지겠는데 한 개만 붙어있어 한 번 더 오지게 저리가 개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?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둘 둘 셋 셋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.